터키 여행할 때는 조직하면서 이렇게 액션캠을 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마음을 많이 내려놨어요 9개월 동안 300개 가까운 영상을 올렸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되면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개인 기록을 남기는 곳으로만 이렇게 현타가 많이 옵니다 현타가 진짜 아니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아마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영상 300개를 만든다는 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진짜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되게 쉽게 이야기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1500시간이거든요? 영상 시작하는데 걸린 시간이 1500시간? 그리고 장비 같은 거 준비하고 알아보고 이런 시간까지 다 하면 저는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아본 건데 철회에 8시간을 일한다면 거의 200일 일한 거예요 여러분 1년에 250일 일하잖아요 출근하잖아요 주 5일째 하면 저는 1년 내내 일하고 나서 이런 결과도 그도 돈을 써가면서 그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1년 버리고 그리고 천만원 이상 버리고 그리고 눈 나빠지고 허리 나빠지고 그러니까 현타가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이런 거 되게 사람들이 보면 쉽게 말을 해 유튜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유튜브가 점점점점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유튜브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냐면 좀 정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개인 유튜버들이 워낙 관종들도 주작 이런 거 하잖아요 일부러 거짓으로 싸고 치는 튜톱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환경이 지점해지니까 유튜브가 정책을 공신력 있는 채널들을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방송국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공인들이 하는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정책 때문에 많은 개인 채널이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피드에 뜨는 채널들이 대형 채널들이잖아요 특히 방송국 채널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방송국 채널들은 뉴스 같은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져서 잘 못 느끼시겠지만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는 채널들이 비디오들이 대부분 그런 거 예전보다는 많이 보지 않으세요? 1, 2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냥 그런 게 많이 띄고 눈에 확 띄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로 다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채널들이 그래서 저 같은 소규모 비기너 채널뿐만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채널들이 지금 조회수가 격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채널 운영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다 떡상 같은 게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전에 창현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완전 개인이 하는 채널들 있잖아요 요즘 새롭게 뜨는 채널들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어떤 게 뜨냐면 연예인들이라든가 연예인들 브이로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수십만 뷰 나오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개인 채널들 뷰를 가져간 거죠 우리한테 뺏긴 거죠 그리고 축구 선수들까지도 요즘에 유튜브 하니까 왜냐면 영상 하나 올리면 몇십만분이 나면 몇백만원씩 들어오니까 재미있잖아요 나는 그냥 고프를 켜놓고 썰만 풀면 알아서 에이전시 같은 데서 다 편집해서 막 아까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올려주니까 자기는 할 게 없는 거죠 썰만 풀면은 그냥 돈이 몇백만원씩 들어오니까 이거 정말 최고 아닙니까? 한 달에 그것만 해도 몇천만원씩 벌 수 있으니까 그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비추를 드립니다 진짜 이거는 마음고생, 시간고생, 돈고생 이런 것들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저도 이제 1년 가까이 해보니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사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저는 유튜브를 하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진짜 많이 했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왜냐면 여행을 하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 액션캠을 켜면 좀 제가 재미가 없어지긴 하는데 나름 사석에서 만나면 나름 재밌어요 이야기도 주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뭐 그런거 아닌 사람이면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겠어요 유튜브가 워낙 레드오션이라는 걸 저는 몇 년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안 해왔는데 늦게 시작한 게 좀 잘못이죠 팬데믹을 거친 유튜버들과 안 거친 유튜버들의 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팬데믹 때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넷플릭스를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넷플릭스가 2021년도에 구독자가 줄었어요 이게 뭐냐면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부터 팬데믹이 끝나간 게 2021년부터였잖아요 그때부터 구독자들이 줄기 시작하고 밖에 나가기 시작한 거죠 한국은 굉장히 강한 규제를 2021년도에 했지만 제가 갔던 터키, 그리스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이런 데들 동남아도 굉장히 느슨한 통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여행을 다행히 시작했는데 그렇다보니까 구독자들이 넷플릭스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마찬가지로 넷플릭스랑 굉장히 비슷한 경쟁 업체인 경제 채널인 유튜브 역시도 그런 영향을 받는 거고 그래서 팬데믹 이전 채널들은 그래도 팬데믹을 거쳐서 좀 수혜를 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한 거고 그 이후에 나온 채널들은 정말 우후죽순 저처럼 생겨나게 생겨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21년 11월 중순에 처음 오픈을 했으니까 채널을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매일 꾸준히 매일 라이더라도 꾸준히 올리면 유튜브는 언젠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시대가 지났어요 여러분들 약간 사실 유튜브를 안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잘 몰라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제로 체감해 보지 않아요 내가 노가다를 띄워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노가다를 생리 이런 걸 잘 알겠어요 새참도 먹어본 적이 없고 아침에 다음날 막 엄청 힘든 것도 모를 거고 그쵸? 힘들어도 나가야 되는 그 고통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요 하실 거면 진짜 제대로 저도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이게 되게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장비도 정말 최신으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올려보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이래요 일단 저는 지금 찍어둔 비디오들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들긴 만들 거고요 뭘 하다가 그만둔다는 건 되게 큰 결심이 필요해요 실패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실패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새롭게 시작한 게 유튜브인데 이거를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 되게 저로서도 상실감이 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백수한테는 새로운 뭔가 비즈니스거든요 뭐 격가지로 하시는 분들 본업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투자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런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현타도 주기적으로 오고 있고 매일 현타지 뭐 매일 유튜브 스튜디어라는 앱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영상을 공개를 딱 했어 그러면 지금 동시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봐주고 있고 리플도 실시간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있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폰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폰으로 여러분 영상 찍어보셨어요? 진짜 힘듭니다 이게 흔들리기도 엄청 흔들리고 흔들리면 보정할 때 되게 힘들고요 이렇게 사진 한번 찍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셀카로 근데 이걸 듣고 비디오를 이렇게 인내십이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영상을 만드는 찍는 사람들은 더 그게 힘들거든요 고프로 같은 거는 이제 흔들림 같은 거 잡아주니까 그나마 편하게 팔만 뻗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핸드폰은 정말 이렇게 닌자 스텝이라고 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더 어려운 거고 일단 장비들을 제가 일부 처분을 했는데 다 처분한 건 아니고요 고프로와 카메라 드롬만 남겨놨어요 사실 카메라도 지금 처분을 할까마까마까마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사용빈도 많이 떨어지고 너무 무거워요 이게 4kg 가까이 되니까 카메라와 렌즈 두 개와 케이스와 마이크 이런 거 다 하니까 꽤 무겁죠 쇳덩어리들을 다 들고 이동한다는 게 쉬운 게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유튜브 처분기 영상을 올리니까 그때부터 유튜브 그때부터 이제 조회수가 좀 극감을 하더라고요 음 이게 알고리즘이 예민하게 다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 얘는 접을란가 보다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알고리즘 얘기를 하면 다 알고리즘 탓을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요 알고리즘이 작용을 합니다 구글은 알고리즘이 굉장히 알고리즘을 먹는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색 같은 경우에도 알고리즘 통해서 최적화시키거든요 모든 이 사람의 정보를 사용자 유저의 정보를 다 뽑아내서 최적화시켜서 광고하는 게 바로 그거를 돈 벌어먹고 있는 게 바로 유튜브거든요 알고리즘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알고리즘이 주식시장 거래량에 적어도 일반적으로 70%는 담당한다고 보거든요 진짜 지금은 알고리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탓한 게 아니고요 알고리즘이 작용한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타임라인 페북이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특히 뭐 영상 하나 다른 주제 하나 보면은 계속 그런 거 나오잖아요 손흥민 영상 하나 딱 보면 그다음부터 손흥민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다 제가 잘 못 나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현타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 시간이 다가와서 접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하신다면은 제가 드렸던 말씀들 조언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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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